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이기적일 때도 많고 너무나 나만 사람을 사랑하기 보다는 나를 너무 사랑할 때가 많고 남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그렇게 이기적일 때도 많습니다. 인간의 그런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할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피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희망을 부러주셨습니다. 이 시간에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그 우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어버버와 함께 탈곡을 하겠습니다. 찬양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아멘 그러나 모든 것에 모든 걸 위해 기억하신 주님 세상이 침략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맘을 창조하셨네 여러분들과 즐거운 행동으로 이스라엘 사랑하核SHO 사랑하시는 교수 사랑하 Victor 십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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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변화가 시험해 싯살이 잡힌 곳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두 분을 참고해 보내주는 너네 크루스 파이크 크루스 파이크 레이밓 소 아멘 아멘 정岩 근데 저는 사람이 참 선한 존재가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출연해보면 다들 착한 사람만 있는 것 같고 다들 예의보다는 바르고 다들 너무 얼굴도 잘생기고 선하게 생겼는데 왜 인간이 죄인이라고 했는지 어릴 때 교회에 다를 때 잘 이해가 안가더라고요. 그런데 제 자신을 모르니까. 사람들이랑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아닌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. 또 인터넷에 볼 때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댓글을 달는 거잖아요.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거기에 달리는 그런 악성 댓글들. 또 매일매일 신문에 올라오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나쁜 범죄들.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날 때는 그렇게 웃는 척. 되게 좋은 척. 되게 착한 척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구나. 그런 모습을 많이 깨달았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리시려고 정말 천국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불러오시려고 그렇게 어려운 십잘만의 미션을 수행하셨습니다. 우리가 정말 이 손님이 보여주신 십잘만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보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정말 이 시간에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에게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Amazing Grace 찬양할게요. Amazing Gra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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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같은 죄인사이시 죽은 내게 놀라와 이런 평생 명차자로 나 같은 죄인사이시 나 같은 죄인사이시 죽은 내게 놀라와 이런 어떤 생명차자로 나 같은 죄인사이시 Like me I was lost So now I am lost I was lost I was lost I see He baths I was lost I'm lost I'm lost 주를 해냈고